보시다시피 이순재입니다. 오늘 라디오스타에 출연하게 됐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진지입니다.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엄마, 오빠 이렇게 또 오랜만에 하이킥 식구들이 모였는데요. 재밌게 즐기다 놀다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우연경입니다. 오늘 지붕끝과 하이킥팀이 모였습니다. 오늘 방송을 하면서 옛날 추억을 소환해서 즐겁게 한번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궁금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줄리엔가입니다. 오랜만에 우리 하이킥 팀 식구를 만나서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화이팅! 어떤 조합? 지금들과 하이킥에 나오는 우리 모두. 네, 우리 모두. 오랜만에. 가족들.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어서 함께 얘기할 집이 많았는데 그렇죠. 줄리엔가하고는 얘기할 게 사실 많지 않았지. 맞아요. 저쪽 집이어서. 네, 맞아요. 맞아요. 제가 우리 따로 집이었죠. 맞아요. 네, 맞아요. 정이랑 같이. 맞아요. 광수, 유인나. 맞아요. 정음이도 왔다 갔다 하고. 맞아요. 오늘 한번 에피소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요일 밤. 라디오스타. 본방사수. 오우. 감사합니다.